내 스무살 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잔짜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통장은 안 오고 통장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되지 왜 난 안되지 헤매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맘은 대로 생각한대로 알 수 있다 넌 거짓말 같았지 모개를 젖었지 그러다 넌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알지 내일 뭘 알지 내일 뭘 알지 꿈꾸겠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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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으켜 세워진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잖고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알 수 있잖고 알게 될 순간 고개 끊어졌지 맛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은혜 믿는다면 말하는 대로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노적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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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